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인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장례를 믿음으로 준비한 마리아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방금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죠 그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두 눈 달린 원숭이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두 눈 달린 원숭이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는 전부 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눈 달린 원숭이가 한 눈 달린 원숭이가 사는 마을에 들어갔더니 한 눈 달린 원숭이들이 전부 이 두 눈 달린 원숭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기 이상한 원숭이가 왔다 저기 눈이 두 개 달린 이상한 원숭이가 왔다 그러면서 이 한 눈 달린 원숭이가 이 두 눈 달린 원숭이를 막 놀려대는 거예요 야 저기 병신이 왔다 저기 장애인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어떠한 원숭이만 봤냐 눈이 하나 달린 원숭이만 본 거예요 근데 눈이 두 개 달린 원숭이가 오니까 그 한 눈 달린 원숭이들에게는 그 두 눈 달린 원숭이가 비정상적인 장애인을 가진 원숭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눈 달린 원숭이가 너무나 놀림을 받고 힘들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자기의 한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떠한 뭘 하냐 자기도 한 눈 달린 원숭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두 눈을 가지고 한 눈 가진 원숭이 마을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의 세상은 이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복음 가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장애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핍박과 환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두 눈 가진 우리는 이미 정상이 됐는데 세상이 한 눈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상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한 눈 달린 원숭이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눈을 가린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한 눈을 가리고 한 눈 가진 원숭이를 원숭이 행세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세상에 맞춰가는 것이고 세상의 풍숙과 방법과 길과 유행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두 눈 가진 것이 정상인 줄 모르고 한 눈 가진 원숭이 행세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한 눈 가리고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한 눈 가리고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세상에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세하는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하늘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천국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원리, 천국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핏박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한눈 가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자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제가 이번 주에 학교에서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페이퍼에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적혀 있냐면 이 교육학과 수업을 듣는데 거기 무슨 말이 있냐 What is excellence teaching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What is excellence teaching 무엇이 훌륭한 가르침이냐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What is teaching 가르침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훌륭한 가르침이냐에 대한 질문을 찾아왔는데 정작 무엇을 놓치고 있었냐 무엇이 가르침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놓쳐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라는 질문은 해왔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무조건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예배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에게 예배가 뭔지 가르쳐주시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잘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배워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기 이전에 신앙생활이 뭔지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금을 잘할까라는 질문 이전에 무엇이 헌금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를 잘할까 이전에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는데 정작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할 말이 있어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죠 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어 머뭇머뭇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올바른 정의를 알고 있었는가 정말 그것을 알고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질문을 바꿔야 돼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잘하는 것 이전에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체질 자체가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훌륭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은 것들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어떻게 여겨왔냐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못하는 것이고 부정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잘 못하는 것의 모든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왔냐면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일, 흑암 결박해야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있고 흑암의 역사는 있고 사단의 전략은 있는데 뭐는 없냐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반대 안 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그 부정적인 것의 원인을 사단으로 봤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늘 말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겠죠 사단은 24시간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역사 안 하나요? 사단은 24시간 신자를 향해 공격해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나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잘하는 것, 잘하는 것에 반대 부정적인 것 그 부정적인 것은 사단 그러니까 늘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사단만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만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대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단의 일, 사단의 역사라고 했던 것을 전부 다 그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면 돼요 그래도 똑같아요 무방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했네 사단 결박해야지 이 말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보라고요 어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루 종일 자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바꿔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사단의 타, 사단의 전략 그러다 보니까 정작 뭐만 놓치냐 하나님의 역사만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바꿔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제 친구랑 대판 싸웠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짜증나 아, 사단에게 내가 또 속았네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이 성격 나의 이 참을성의 한계를 주셔서 내 친구와 싸우게 하시고 왜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라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꿔가요 사단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가라니까요 욕을 누가 시험했냐 사단이 시험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여우와 앞에 와서 물었어요 내가 저 욕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가져다 줘도 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의 역사지만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사단의 일이라고 그랬고 속았다 그랬고 안 그래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랬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꿔가 보세요 왜 성령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공부가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할까 왜 이렇게 사단이 방해할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우리는 엑셀러지하지 않는 것 훌륭하지 않는 것을 전부 다 부정적인 것으로 받기 때문에 잘못 질문해 왔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인 것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가 뭐지?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가 뭔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기도가 뭔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가 뭐지? 왜 해야 되지? 여러분 질문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근본적인 것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질문을 바꿔서 근거를 바꿔가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사단의 역사는 없나요? 있어요 사단이 살아있지 않나요?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건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단을 뭐요?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뭐가 되어지냐?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지면 이 죄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를 정죄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 규모 있게 살지 못할까? 나를 정죄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는 죄를 짓는 건 규모 있지 못한 삶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여러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 은혜에 참 감사하구나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져요 유교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들어와요 이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옥합이라는 아주 귀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어져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 여자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 향유를 사서 이 큰 귀한 그릇에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절기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향유를 조금씩 자기 몸에 말어 자기를 치장하거나 집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위급한데 귀한 일에 쓰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이 유대인 여자의 향유였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모은 이 향유의 양이 얼마나 됐냐 여기 보니까 이 향유가 대략 300데라니온 이상이라고 해요 당시에 4인 가족이 하루에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활비가 한 대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1년치의 생활비에 맞먹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300데나리온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이 누가 보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의 이러한 행위를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한 무리의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은 것은 무엇을 한 것이냐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몸에 무엇을 바르죠 향유를 발라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소나 양의 각을 떠서 그 발과 내장은 깨끗한 물에 씻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한 행위는 예수님의 발을 닦은 행위는 그 제물로서의 의식을 미리 마리아를 통해서 하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부은 것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일이 그렇게도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가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귀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리어 뭐 했다고 그러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무도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배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배경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 이 여인이 무엇을 깨달았죠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거부한 그 죽음을 누가 준비했던 거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것을 마리아를 통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 깨달았냐 마리아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마리아를 보고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 그 1년치나 되는 그 생활비를 들인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나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나의 전재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자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의 삶이 초점이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년치나 되는 그 향유를 허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무엇이 그 눈에 보이죠? 그 마리아가 허비해버린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그 아까운 것을 그렇게 허비해버리냐는 말이죠 300데나리오나 되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깨달아야 될 것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그랬죠?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행위 자체가 곧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자기의 피를 그 귀한 보혈을 십자가에 쏟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쏟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유대인 여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향유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쌀떡이 없는 것 같은 그 일에 부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한눈 가진 원숭이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쏟아진 그 예수의 보혈조차도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눈을 뜬 원숭이는 두 눈을 가진 원숭이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가 쓸모쌀 때가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겠죠?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신과 그 부활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눈 가진 원숭이들 눈에는 생명보다 뭐가 더 귀하게 보이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가 그들 눈에는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두 눈이 떠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한눈을 가리고 한눈 가진 원숭이 행세를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그리스로를 점점 발견해짐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가 가치없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는데 소중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될 것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부활의 가치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을 한 자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 가론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론 유다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자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냐면 이 말을 한 저 가론 유다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고자 함은 이가 돈괴를 맡은 자였는데 그 돈괴에 맡은 그 돈을 훔쳐갔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어떻게 치장하고 있죠?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아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치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돈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헌금해서 그들의 생활비로 쓰였던 그 돈을 가론 유다가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쳐서 자기를 위해 썼던 거예요 가론 유다라는 자가 그러니까 그것이 그 300대한 나라의원에 팔아서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오면 그것의 얼마의 몫은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자 뭘 한 거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해 화를 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소유를 삼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죠? 한눈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원숭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산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 배경으로 삼아 내 힘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죠? 왜 그것을 그토록 소유하려고 하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유한 그것으로 나를 정의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나를 정의했다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나는 돈 있는 사람 내가 똑똑하다 나는 똑똑한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정의해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고 내 존재, 내가 사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뀌어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리스도인 그것만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론 유다가 자신의 말로는 사실은 가난한 자를 돕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그 행위를 왜 했던 거죠? 그 근거와 동기가 뭐였죠? 사실은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그 행위를 통해 물질적인 혹은 비물질적인 보상을 챙겨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물질적 보상이든 혹은 비물질적 보상이든 자신의 것을 챙겨갔다라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보상이 뭐죠? 명예라든지 인정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드리는 남을 돕는 그 행위를 통해서 챙겨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죠? 한눈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원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보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전부 다 누구냐? 바로 성경 말씀에 누가 보면 16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단순히 돈을 돈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비물질적인 보상을 챙겨가는 자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만큼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뀌는 만큼 내 가치가 바뀌는 만큼 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혹시나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를 위해 내가 살고 있지 않았는가? 나의 명성을 위하여서 나의 평판을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명예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실 이런 유혹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들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명예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주고 어떤 목회자가 한 번은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 자녀가 세 명이나 돼요 근데 그 자녀들을 세 명을 이 목사님이 자비로 장학금을 다 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훌륭한 행위들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을 돕고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 자녀들 장학금을 다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선한 행위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하는 말을 탁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는 명예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뭐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명예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행위를 하니까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내면 속에서는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명예를 챙겨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자기 것을 챙겨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아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이 가론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가론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까지 팔아버리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세상에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한눈 가지고 세상을 사는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눈 가진 원숭이가 자기의 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나요? 한눈을 여기다 더 그려넣는다고 해서 두 눈 가진 원숭이가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지만 우리는 두 눈 가진 원숭이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두 눈을 가진 원숭이로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두 눈 가진 원숭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두 눈 가진 원숭이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냐? 깨달으시면 돼요 뭘 깨달으면 되죠? 내가 두 눈 가진 원숭이가 되었구나 세상의 가치는 더 이상 내게 가치가 아니구나 내게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깨달아 가시다 보면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돈을 사랑하는 가로뉴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는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마리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드린 마리아와 사람들의 헌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 가로뉴다를 이렇게 성경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로뉴다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마리아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뉴다의 삶이 엑셀러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로뉴다는 나쁜 사람 마리아는 착한 사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드렸고 가로뉴다는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웠다로 가면 우리는 말씀을 못 깨달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가로뉴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 이 참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선하고 착한 자라 할지라도 정직한 자라 할지라도 가로뉴다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여기 나와 있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 결론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8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난 다음에 바리세이들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그 앞절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 이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볼 말씀은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40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한 사람도 졸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까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마리아의 행위를 깨닫지 못하는 한눈 가진 원숭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숭이는 아니고 원숭이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비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눈 가진 원숭이가 아닌 두 눈 가진 원숭이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감사하겠냐 이거죠.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대답이 뭐죠?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왜? 많은 빚,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50데나리온의 빚은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갚을 수 없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00데나리온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사안받은 자는 그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죄의 많고 적음을 성경은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죄를 많이 짓고 누가 죄를 덜 짓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하나만 짓든 100개를 짓든 성경은 똑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죄의 많고 적음, 죄의 크고 작음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죄의 그 죄의 심각성, 그 죄가 얼마만큼의 큰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500데나리온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은 이 죄를 삼받은 자는 그 죄를 사해 주신 분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모두 죄인이고 이미 죽은 자다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미 죽은 잔데 그 죽은 자를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5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덜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감사는 하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가 500데나리온이라는 그 죄값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졌죠? 바로 내 죄를 잘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이 그렇게 가치없어 보이고 십자가가 가치없어 보이는 거죠? 그 죄의 심각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어진 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가 가치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죄에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절대적으로 가치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그 죄가 심각함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내게 십자가는 더 귀하고 가치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그 보혈 그 고난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50데나리온이 아닌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은 뭐죠? 죄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잘 안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가론 유다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은 내가 가론 유다구나. 이게 맞아요. 가론 유다가 저기 이 필리핀 정치인들로 보이면 안되는 거예요. 필리핀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꼭 가론 유다 같다. 한국 정치인들이 저 기업가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론 유다 같구나.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우리는 죄를 잘못 본 거예요. 결국은 그 가론 유다가 나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론 유다구나. 내가 그 가론 유다처럼 예수를 돈 받고 팔고 배가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나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가론 유다 되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살게 하셨구나. 그럼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가론 유다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 입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대항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이 언제 나왔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하나님이 XX 제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그렇구나. 내가 가론 유다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욕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바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대가로 여러분들이 먹을 거 쓰지 않고 헌금하고 이 시간 놀지 않고 예배 드린 대가로 여러분 하나님께 뭘 바라세요. 어떠한 보상을 바라세요. 그것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인 보상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보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또 가론 유다가 돼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십자가를 배워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시고 가론 유다의 삶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삶을 사는 두 눈을 가진 원숭이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릴 만큼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사랑하는 모든 예수 성교계의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